자 이제 마다람에 끝내러 갈건데 어디보자 누구 속도가 제일 빠른가 18, 19, 18, 16 이대로 일단 가도 되겠다 왔어? 아 됐어? 가자 나 저거 매직 퀴드라는 만화책에서 봤는데 만장 들어갑시다 근데 그림이 아니네 어디로 가야될진 알거 같은데 내가 아까 이거 걸린다 그랬잖아 이거 뭘까? 이리로 가면 되지 옥상에서 살거 같은데 맞나? 가자 빨리 어? 여기선 뛰어내릴 수 있고 맞지? 아니야? 여기로 가면? 길이 없어? 무조건 아래구나 내려가겠습니다 그냥 그대로 쭉 내려가야돼? 아쉬운데? 아씨 숨겨진 템같은게 없냐? 아 이 RPG병 진짜 빨간데? 들어가도 돼? 초록색이 됐어 그림 맞네 모나 은근 문제야 모나 은근 문제야 쯧 어어? 가짜했어? 졸졌다 어어? 음 흠 흠 흠 흠 흠 저희들이 흠 흠 흠 흠 여 내 가위에 네베이토리만... 니세븐을 준비했었구나! 야 모나한테 고양이라고... 아 쥐새끼라 그러면 어떡해? 간사쿠가 고려해야되어 있다. 왜 바뀌었지? 유명해야되었지? 이 죽음이... 생각해보면... 너의 부모님은 너의 부모님을 세워하는 엔이었구나. 아! 그 여자친구가 남아있는데 그 여자친구의.. 너의 부모님을 생겨낸 작품을 모든 것이 이 여자친구의 작품을 지어왔라 설마 유스케 엄마가 사유리야? 너무 어려워 며이도의 식사에 보내고 그 자체의 사유 그 자체.. 아니겠지? 그... 그... 이럴... 아니겠지 그... 하아? 이건... 자화상이야 이 여성이 내 목소리로 그려진 것이다 하아... 그것이 사유리의 탓을 정말 중요한 것이다 저는 영원한 한 눈에 생각했을 때, 안에 나와서 내 이름으로 만들어낼 것 같다. 이 사진이 있는 사진은 이 사진을 찍어낼 것 같다. 그 사진은 엔진의 사진을 찍어낼 것 같다. 그럼 빛이 덕고, 이 사진은 지지 않았다. 계속 이상한 서서는 상관을 느끼지 않다. 지금 ... 이제 이상한 사진이 있었다. 안되겠다 마다라면 너 좀 죽자 저의 미래의 미래는 내 미래는 주의자 저의 그리스도 아들만 가족이 서로 다른 곳으로... ... Fox? 그리스도 아저씨가... 제가 눈에 감기시키고 싶어요 그 눈에 감기시키는 거에요 絵をしがらみなく手に入れられるとな マサク…見殺し… 身体の弱い女だ 大体ゆうすけ おかしいと思わんかったか? お前が三つの当時 ガサイを見出して引き取った? 貴様を勝ってやったのは サヨリの真実に気づかれてはと思ったゆえ 貴様か…母さんは… 母親譲りのガサイは 嬉しい御三だったかんな 着装をいただくなら 大人よりも 言い返せん子供の将来を奪った方が楽だ お前のおかげで思いついたんだ 感謝しとるよ お前のおかげで rolls will come out of the pulpit 様々なおかげで捕まえるか ゆうすけ?? 礼を言うぞ またらめ お前を許してやる理由が たった今 すべてつゆと消えた 貴様は腐った芸術家じゃない。芸術家の皮をかぶった、世にも癒やしい悪鬼下道だ! ドイツもこいつも!人の美術館に土足で入って好き勝手して! この世は、持てる者がルールを作り、持たざる者は支配される。 まして絵画の価値など、すべては思い込み! 偽術家のルールはわしだ! わしこそ思考、わしは偽術家の神なのだ! ゴールは、エイルの人の影響を作る。 この戦いを取り、エイルの人の研究につくべき、エイルの人の人の力を持つのも。 貴様は、エイルの人の人を持つのも。 オリーブ・エイルの人につくべき、エイルの人の人に、 フォーセイル、エイルの人の人が身を持つのも。 遺体的な世界があるのだ! 네 마리를 잡아야 되는 건가? 이렇게 위태디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딜가 미쳤나봐 딜가 미쳤나봐 딜가 미쳤나봐 딜가루 Blood 딜가 미쳤나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더 안나와? 네, 많이 나가요. 들어왔다, 나간다, 들어왔다, 나간다. 보통 그래요. 방금께 본체 1리그 없잖아. 더 안나와? 설마 끝이야, 이게? 말도 안 돼. 아, 아니네. 어, 놀래라. 아, 알겠다. 대충 알거, 알거 같아, 지금. 야, 너는 메디야야. 위험하니까. 그림도 잡고 저것도 잡아야 되는구나. 그림을 잡으면 본체가 잠시 나오고. 하아... 어, 메끼도를 쓰네? 아, 왜 이렇게 약해, 메끼도. 메끼도가 왜 이렇게 약하냐? 근데 한 번 더 잡아야 될 것 같아, 그림. 맞네. 그림 한 번 더 잡아야 되나? 그나마 이 자나기 덕분에 쪼금 쉽게 잡았네. 뭔데, 이거? 뭐라고? 야, 한방에 죽일라 그러냐, 니네? 환장하겠네. 아, 근데 가드는 한 번밖에 안 돼. 방금 전 공격에서 가드를 썩히더라고. 근데, 뒤져, 걔 썩히더라. 어, 아가리만 남았다. 막아. 이게 더 높지? 그냥 이걸 써. 누가 구름 1의 감자. 아, 제가 구름 2의 감자. 저는 여행을 많이 받아서 그리사 할 거라, 이것은 지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다. 저는 여행을 따로 잡아wow. 전 공격에 온 한 번 fuse이 아는 여행을 부재했습니다. 저는 그 Спасибоdle가 여기다. 어쨌든 공격이 높아 있지만, 지금 이 Treasure 3의 감자. 이건 대신에 알지 못했습니다. 세계가 라이들든 하나가 물에 안 하고있게 될 것 같은데. 내 로냥아가 버렸어 없다. 야 그게 복원이 되면 어떡하냐 아씨 그니까 아 죽어 나이스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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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サモナイト! そんな脅しで怯むとでも思うのか? 行くぞ! 今がチャンスだ! 本体を攻撃するんだ! ふーん ガトドー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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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アイシー ガトドール! 1,200に対応! 良いですね 어? 진의 예술은 누구나. 원하는 것은 알 수 없는 브랜드. 당신은 피괴자이네. 그렇구나? 어? 에에에? 미술관은 돈의 세계입니다. 돈이 없지 않습니다. 아유스케, 너는 알겠지? 돈이 없는 가가가 미지매죠? 그냥 돌아다니라! 죽이지는 않을건데 우리 타이밍에 시작받을 했다 다시 한번 여쭤볼까 다이아몬리다 일단 이 정도는 죽을까 이럴다 알았다 검은 가면? 뭐야 그게? 검은 가면? 누군가가? 저희들 중에서 우리의 희망자들이 있었어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오이! 마트 그레! 나! 유세! 목적地가消去されました 아 아 몇 명 안 나는 스테이게 제작 아 일이오 세곤가 아 또 아가이신가 옮고 루카 좀 시발이 신화야 너가 이게 시 혼자서 너무 좋아해서... 왜 너네네? 슈이퀴엘다... 아... 엄마야! 사실 진짜 이곳에서 빠져나가니..? 보여주고 싶다 그 귀엽다... 이 사진이... 이 사진이 없었을 때 깜짝 놀랐어 이건 그 아트에 있는 것 같다 그 아트에 있는 먼지가 너무 매우 고생했다 이 그림은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네요. 하지만 지금 이 그림은 정말 진짜로 지가像입니다. 정말 좋은 그림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걸렸습니다. 하지만 유스키이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은 다시 재생할 수 있습니다. 니가 갖고 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만족할 것 같은데 아들이 갖고 있으니까 엑지 고소한 흥 두 사람 유리 너 엑지 엑지 그리 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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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なるの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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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なる本 》 《なると Oil 유우스케가 있을 때, 환자를 받았을 때까지 확인하셨습니다. 희망을 대청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희망자가 생각합니다. 우리의 희망자가 있었습니다. 흠, 그리스의 희망은 그냥 그리스도 없죠? 근데, 뭐, 다 정확하게 안 돼서... 파레스는 없었고... 마다라메을 찾아봐도 될 것 같다. 뭔가 알겠지? 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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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가 더 좋은데 재미있을 것 같은데 인생 한번 사는거 이거저거 해보고 살아야지 이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후회 수고하니 이따는 건가 이것으로 뵙게자 이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저 그것도 당신은 5명의 그룹이 그지 그지 참, 별난 고양이야. 어? 궤도라는 거에 왜 이렇게 집착을 할까? 일단 궤도를 되게 좋아하는 인간일 것 같아. 글쎄. 어때? 뭐 그런 걸 신경을 쓰냐, 얘는. 음? 뭐지? 진짜 생각나? 응. 하! 영범벌어. 그려, 새끼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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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긴 얘 과거 이야기가 안 나왔으니까 나오겠죠? 이것도 중요한 이야기겠지 뭐. Doctor 너 일단 먹고 싶은 거 많다며 그 먹으면 되지. 마법사 올라가나보다 이걸로 추격다 드디어 배웠네 근데 언제 올라가 대체 유스케는 내가 직접 가야되나? 대화하러 중요한 키포인트지 뭐 저것도 떡밥이니까 일단 여기서 저장하겠습니다